자 3강의 4번부터 그럼 4번부터 지적 지식의 재각성 자 앞에는 어떤 형상을 쓰고 있는데요 지금 세계적으로 지적 무지 무지가 뭐예요? 무식한거죠? 이게 만연에 있어요 현상이죠 현상 무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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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자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야? 대책이니까 지적 지식이 필요하다 지식이 필요하다 이게 중요하다 뭐냐 지리적 지식이 필요하다 이건 뭐의 기초하냐면 장소 장소를 어디에 구워 있고 이런걸 이해하는게 기본이야 그게 지리잖아 근데 이 장소 이해는 바로 문화를 이해하는 기초가 되요 문화의 이해 가 되기 때문에 지지적 지식을 감추어야 한다 한국이 어디에 구워 한국이 어디에 구워 이런걸 이해하는게 원싸만 볼 때는 팝콘과 쇼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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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치 1번 지갑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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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2번 1번 5번 1번 3번 5번 2번 5번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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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 6번 시청자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뭐래요? brilliant people 얘가 목적으로 뭐 목적으로지요? 뭐하는 거래요? answer the obscure question answer가 목적으로 O, C 점점 answer X obscure MM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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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 질문에 answer 대답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TV쇼에 퀴즈쇼 같은 걸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운 질문에 대답을 잘 하더라고요. O 세목 그러나 세목 질문 그때 그리고 나서요 what shall 밑줄 치고 what shall 얘가 O, C 병렬구조인데 answer가 A what shall B what shall 미끄러지는 건데 탈락하는 거예요. 퀴즈쇼에 탈락하는 거예요. 퀴즈쇼에 탈락하는 거예요. 언제요? web부터 맥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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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걔네들이 confusing 스윗만 and 스웨다 컨퓨저 혼동하다죠. 스위스와 스웨덴을 혼동할 때 실격 되는 거예요. and 17 그리고 think 생각할 때 think p confuse a 스위스하고 스웨덴이 헷갈리고 생각을 해야 안파라고 the not liberate in Asia 2번 나일강이 아시아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나일강이 아시아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나일강이 어디 있는데 나일강이 어디세요? 20% 20% 아시아에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 떨어지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분은 지리적인 무치지 그 다음 쓰면 되지 지리적 오 맨치지 너무 몰라 25번 this situation 그럼 this 이러한 상황 this는 단 문장이죠. 잘 맞추다가 지리 문제를 골라가지고 실격된 거 자 이런 상황에 we don't feel so bad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을 거야 except that 자 이번 거로 100까지 except that 문결 뭐뭐라는 점을 제외하고 뭐뭐라는 점을 제외하고 자 이런 상황이 나쁘진 않을 거야 뭐라는 걸 빼면 자 geography 지리가 is pretty pretty important stuff 중요한 stuff stuff 컷컷 자 무슨 말이야 지리가 중요한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점을 제외하고 좋아 지리가 중요한 것이라는 점을 빼면 이게 지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이가 중요하지는 않다면 이런 건 별 의미는 없을 것이다 크게 나쁘진 않을 것이다 21번 근데 it helped 그것은 도와줍니다 understand 이 하나주로 그거를 how the world is organized 2번으로 how the world is organized 그렇죠 지리 위에는 지아그러피 지아그러피 지리가 세상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이해하도록 보여주고요 즉 역사와 정치와 경제와 기후와 문화가 come together 이 동사입니다 V come together 그러니까 합쳐지다 in specific place 1번 특정한 장소에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합쳐지는지 이 말이 앞에 세상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이 말이 안 하냐 를 이하하자 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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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지 얼마나 됐는데 그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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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대단하네 서체즈 부터 노츠 1번 서체즈 부터 노츠 서체즈 마침으로 마침 22번 서버를 넣은 세 HTTP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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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침으로 마침 어느 정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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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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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악이 말이죠 very basic vocabulary, not, 음표야. 음악이 음표의 가장 기본적인 vocabulary, 어휘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비유 시작했습니다. 비유, 소상어. 그렇게 geography vocabulary, 지리의 어휘는 its main level of place, 장소로 구성이 정렬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 음악이에요, 음악. 자, 음악의 구성 요소는? 구성은 바로? 원소. 야, 목표들이 음악을 만들잖아. 네, 지리. 아, 지리의 구성 요소는 뭐라고? 뭐라고요? 장소. 비유하고 있는데, 장소 밖에 안 있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맛있습니다. 아니, 아니, 네. 그럼 좀 드려도 돼요. 밑에 비닐을 같은 거 찍감이요. 비봉사. 여기, 사문의 반이 되자. 호박. 어휴, 지행 말하자. 아휴, 맞추. 너한테 말해줘야지. 하구에 있는지 없는지. 자, 호박 갑니다. 호박. 호박. 호박, 호박. 호박은 거야? 호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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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박 거 해. 호박. 호박. 호박 뭔지 알지? 호박. 호박. 호박 화석이라고 그러고, 호박 화석. 호박 화석. 호박 화석에 따라 했지요. 호박 화석에, 이게 돌 땡인데, 그 안에 모티를 입고자. 호박 화석. 호박 화석, 호박 화석. 호박 화석은, 호박 화석, 호박 화석. 호박 화석으로 발전해야 하는 거죠. 발전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려움이 있어요. 여기선 배리라고 했을 때. 차이. 구멍. 어려운 거 뭐냐면, 이런 호박에 큰 동물이 들어갈 수 없지. 큰 동물 이런 거는 포함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확인이 안 돼 옛날에 공룡이 있었던 시대에 공룡이 거기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생물을 연구해 가지고요. 주변 환경을 발표하는 거죠. 확인. 갈 수가 있고요. 이쪽으로. 야베암호 화석들은 모든 호박 화석은 타올도 서지 않고요. 말해줍니다. 스토리 이야기를요. 그리고요. 직소 퍼즐과 일종의 퍼즐입니다. 직소 퍼즐은 말축기 퍼즐입니다. 다음 부터 3번 가릅니다. 다음 부터 3번. Can be used. 사용이 될 수 있는. 뭐 하는데요? Reconstruct natural environment. 자연 환경을 재구성하기 위해서 사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At the time. 1번. 어떤 시대냐면. Ember was being brightest. 자. The ember with the brightest. 한번. 거기에 빙에다가 형과 가야죠. 빙. 우박이 생성되고 있었을 시대의 환경. 시대의 자연 환경을 다시 구성할 수가 있었고. 자. 어디에요? 우박은 퍼즐인데요. 뭘 말씀드렸냐면. 우박. 생성. 시대의. 자연환경을. 발견해죠. 몇 성에 없나요? 아치가요?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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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 will always. 사고추고. 항상 There were gaps. exams. gaps. 구멍이 있을 것이다. 인스터. 붐 named어 further. 31번으로. 퍼즐 아니에요. 잠시만요? 구멍이 있대요? 무슨말이에요? 요커 apron이 크JAон 이런거 favourЯ지? 여러분은 아마 파악이 안 될 거라고요? 백허브스의 의반입니다. 백허브스의よし. 함브스의 의문으로. 왜냐면. There are many lines forwardeds. 많은 생명의 형태가 있기때문에 어떤 형태냐면 또 3번일때부터 내부터면 그게 또 3번이예요 랍 추 동그라미 투 동그라미 투 라지 투 베컴 인트랩 인펜브르가 퓨터니까 뭐야 너무 커가지고 비 인트랩이야 인트랩은 들어가다 가치다 너무 커가지고 포박이 어때? 샀어요 포박이 편해져요 디 모니터 너무 커가지고 호박에 갇힐 수가 없는 그런 생명체가 있구요 어떤 라이프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다른 생명체가 있어요 병력이죠 해부가 피야 해부가 피야 여기 어 어떤 라이프스타일이냐면 대푸터 맥크를 또 두꺼니 that does not normally 정상적으로 그들을 인트랩 인트랩 스틱키 랏슨 인트랩 랏슨 이것들은 접촉하게끔 데려오지 않는 라이프스타일인데 스틱키는 끈적끈적한 랏슨은 수지 미들 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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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수발저기 네 cep 요코박 이 형성이 되려면 수지 끈적끈적하게 수지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 요코박이 되나봐 그리고 곤충 같은게 거리다가 다가가 여기 이게 붙어가지고 그럼 나중에 호박이 되요. 그럼 땅속에 갔죠. 그러면 이 호박을 켜면서 거기에 쥬라기 공원이 들어간다고 하죠. 아 네. 쥬랄만 봤어? 응. 쥬랄만 봤어. 뭐 이런거지? 응. 아니. 이거 어떻게 한다고? 이거 어떻게 한다고? 복용은 어떻게 한다고? 호석. 화석에. 거기 있는 저기. 화석에 여기 모기가 있는거야. 화석에 모기가 있는거야. 그 모기가 공룡의 피를 받아온거야. 그럼 그 모기에서 공룡의 피를 뽑아가지고 그 피로 공룡을 다시 받는거야. 그런건 끝난거야. 그런거지. 자 가자. 하와이 평범해. 그러나. 그러나. 1번. habitude는 소식지에요. 소식지. that existed in that Asian world. 3번 보면. 그 모든 세계에 존재했던 소식지는. 소식지는. 환경이에요. 환경. 생산! 캔 이 마지 임뜻인 펄트 일본으로. 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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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 리컨스트 injection에 끊어져. 재구성될 수가 있다. Reconstructed에 끊어 재구성될 수가 있다. 자, 뭐죠? 큰 공부를 이런 거는 처음으로 못 시키잖아요. 근데 다른 생물을 연구해가지고 환경, 서식, 지능, 파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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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구성, 파우치, 파우치. We're starting to select insecticum. We select the 선택. 선택된 공충을 연구 타고 있어. That can be typefide as auto-habilse, back-inhabitant or paracite. That can be typefide as auto-habilse, back-inhabitant or paracite. That's the paracite. 1번. But typefide는 분류되는. 뭐라고 부르냐면 초식성의 그 다음에 박근 껍질 껍질의 서식한 동물 그 다음에 헤르사이트 기생충 이런 건데 이런 거 중요하지 않고 이렇게 분류되는 그런 인색트 곤충을 벌레를 연구함으로써 구성할 수 있대요 다시 다시 주변 환경을 재구성한대요 다른 생물인데 곤충같은거죠 이런 걸 연구해가지고 주변 환경을 다시 만들어낼거에요 그리고 Identify B죠 B A는 A는 그렇지 A는 Stomiting Studying 이거 Studying이죠 뭐 엑셀렛 바이자 바이자 Identify Associated Predators Betebrate Special Habit and Special Habit 아 Predator는 먹고싶자구요 Beta brain 정추동 이런건 골라대 Special Habit 특수한 서식지 등을 확인함으로써 재구성될 수가 있다. 이렇게 대비 생길 수도 있는데 다른 것들을 연구해 가지고 그 환경이나 서식지를 재구성할 수가 있다. 어디까지 있어요? 오! 좋아요. 하나! 네, 지금. 오, 괜찮습니다. 그렇지. 역시 잘하고 있어요. 이건 영신을 한번 지켜보죠. 자, 포론 시약입니다. 그렇지. 포론 시약이 좋다는 건 나쁘다는 것 같아요. 포론 시약이 좋다는 건 나쁘다는 것 같아요. 어, 그러면은 소모적이다. 아, 네. 소모적이다. 플러스 마이너스. 아, 네. 안 좋은 이유가 이제 좌강으로. 안 좋은 이유가 뭐냐. 아, 이제 토너먼트로 진행이 되고, 토너먼트. 토너먼트로 진행이 되고, 이게 굉장히 시간 전보가 많다. 굉장히 시간 전보가 많이 됐다. 아,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라운드마다. 라운드마다 주장인, 주장 변경. 아, 네. 아, 네. 1라운드는 라테 반대. 2라운드는 라테 찬성. 1라운드. 2라운드. 1라운드. 여기선 핵심이 뭐냐. 1라운드. 1라운드. 아, 이거 완전히 이해가 아니야. 완벽한 이해. 완전한 이해. 1라운드. 이런 게 아니야. 저는 확신이 떨어져요. 확신이 없고, 확신이 없어요. 아 여기는 그냥 지식이 그냥 이기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이기기 위한 수단 어떤 이해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기기 위한 수단을 볼 수 있어요. 확신이 필요한 거 아닙니다. 확신이 없는 게 훨씬 유리해요. 확신이 없는 게 유리해요. 왜? 왜냐면 내가 확신이 너무 있으면 나는 낙대 찬성. 확신이 있으면 낙대 반대주정을 내가 못하잖아 게임에서. 그러니까 확신이 없는 게 유리하단 말이야. 그럼 다음은 뭐가 되냐면 냉소녀상대주의야. 이렇게 되네요. 냉소녀상대주의가 뭐냐. 나 그렇든 말든 난 정말 안한다. 이랬는데고 저랬는데고. 그게 상대주의죠. 29번. comparative debate. 토론 시합은. 경쟁적인 토론이니까 토론 시합그런데요. 이것은 액티비리. 활동입니다. 에스 동그라미. 뒤에 쭉 가면 에스가 또 나와요. 에스 동그라미. 또 에스 있죠. 에스 동그라미. 오케이. 여기도 문제가 걱정한데. 에스.. 에스.. 에펠드.. 소모적인.. 소모적인.. 이러고 나오고요. 그러죠. 그 다음에 엔드 이런 거. 에스.. 초구.. 바퀄드.. 변환해줘야죠. 에스.. 아페코 에즈는 그만큼 소모적인 활동이구요 아 나름의 방식으로 에즈 그만큼 무릎 격렬한 활동입니다 뭐만큼 좋고만큼 이 포로멘트는 require 요구합니다 리포의 물결 위로 하설트로 해가지고요 require라는 보수공사 그들이 뭐하도록? argue 주장하도록 in the resolution in the re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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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 결의 어떤 결정에 대해서 support of insupportable insupportable 정보 아 한다로 accord 정보 정보 반대 말은 반대는 again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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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rwegian in one round 1번과 1라운드에서는 어떤 결의안인데 낙태의 반대에 대해서 찬성 이렇게 하는거. and then 이렇게 하는거죠. 그리고나서 against it 또 1라운드 그것에 대해서 반대인데요. in the next 1번. 다음 라운드에서는 그게 반대한대요. against it 동그라미 이. 이십호예요. resolution이죠. 그 결의에 대해서 반대. 그러니까 주장이 1라운드하고 2라운드하고 자꾸 바뀐단 말이야. 32번. the practice of emphasis in debate to someone. 토론에 있어서 실질적인 강조는 실제 강조는 어디에 있냐고요. 온도라 좋은. 어디에 있냐면 온. time. time. logical not. sounding persuasive. 이런거죠. 2분도죠. speaking so quickly. 끊어. 강조는 어디에 있냐고요. 자. 강조점이 어디에 있냐면. 요런 3가지.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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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죠. 묶는거죠. 논리적인 낙측. 매듭이야. 매듭. 논리적인 매듭을 묶는거. 그러니까 주장을 할 때 굉장히 논리적인하게 말을 하는거 같아요. 어. 거기에 있는거야. 아. 그건 잘한다. 이게 없다. sounding. 들리는거죠. persuasive. 평용사항. 위에 떠서. persuasively. x. 설득력 있게 들리는 것. 대부분. 대부분. 심지어. speaking so quickly. 말을 되게 빨리 하는거. 다. 그대세요. the opponent. 상대방이. cannot respond too. 대답을 못해. all all. argument. 한사람의 주장은 어디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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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강조하는게. 지금 여기 토론과 강조하는거. 세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강조하는거 생각. 첫 번째. 첫 번째. 노릇상. 어. 노릇상. 두번째. 아.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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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설득력. 설득력. 아. 스피드. 스피드. 빨리. 말을 빨리. 엄청 빨리 해가지고. 어. 대답을 못하게 만들어. 아. 아. 이게 완전한 이해나. 어. 확신이 없던 말이에요. 모르겠어요. 참. 으. 어. 에스콜. 부각. 에스콜. 뱀. 컴백. 확신의 에스콜. 관해서. 확신에 관해서요. 프리미엄 is placed on... 안 뭐라 좋아? 프리미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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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였겠냐? 프리미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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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오이 프리미엄 place a 프리미엄 on A 프리미엄 A에 오이를 주다 A에 오이를 프리미엄이 앞으로 왔어요 뒤에 원도 적혀야 되죠 프리미엄 오이가 오이가 놓여진다는 겁니다 어디에 가요? not having any 어떠한 것도 갖고 있지 않는 것에다가 다 놓여져요 에이, 뒤에 빠지면 뭐를 안 가지고 있어요 확실, 그렇지 컴패션 빠졌어요 확실에 말해서는 확실에 말해서는 확실은 차라리 확실은 없는 게 낫다 없는 게 유리하네 없는 게 아, 세미클론 왜냐하면 believing in something 주어입니다 believing is 뭔가를 믿는 것은 뭔가를 믿는 것은 그게 확실이지 확실 뭔가를 믿는 것은 could interfere with 방해하라 방해할 수 있다 possibility 어떤 능력이야 to win 이길 수 있는 in both sides of the issue on the core issue 어떤 문제의 양쪽 측면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방해한다고 해요 뭔가요 아까 이제 낙태 나는 찬성이야 근데 난 낙태 반대하는 입점도 한 번 더 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글리해지는 거죠 그렇지 그렇지